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34번째 패턴을 살펴봅니다.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그 유명한 투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를 영어에서 왜 쓰는지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투부정사는요 쉽게 말하면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동사를 명사라던가 명사라던가 그리고 형용사라던가 그리고 부사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투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34번에서는요. 이 34번째 패턴에서는 먼저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것이 이제 명사로 쓰인 것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문장에서 명사는 어떤 자리에 쓰이나요? 어떤 자리에 쓰이죠? 주어의 자리에 쓰이겠죠? 투부정사가 주어에 쓰일 경우에 투부정사가 주어에 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이에요? 투부정사가 주어를 쓰였을 경우에는 뒤에가 이지를 쓸 거냐? 아를 쓸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내신 문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겠죠? 얘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주어뿐만 아니라 또 목적어로도 쓰인다는 거죠. 목적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죠?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적어가 있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투부정사는요. 기본적으로 전치사 다음에 쓰이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안 쓰여요. 대체로. 왜 그러냐면은 이 투부정사의 이 투 자체가 이게 이제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뭐 인 같은 거를 쓴 다음에 뒤에 이렇게 또 투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어떤 예외가 있냐면 벗이 전치사로 쓰일 때는 벗이 전치사로 쓰일 때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구문이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건데 Have no choice but 동사 원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Have no choice choice 다음에 but 이때 but은 전치사입니다. 벗이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뭇을 제외하고죠? 이때는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 선택권이 없다. 즉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고 비슷한 구문이 하나 더 있죠? There is nothing for it There is nothing for it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but to 동사 원형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의미는 같습니다. 뭐뭇 하는 것을 투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없다. 즉 이것도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여러분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쓰일 때는 이제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나중에 동명사 뒤에 가서 배울 때도 살펴보겠지만 어떤 동사들은 유독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받는 게 있고 또 어떤 동사들은 목적으로 동명사만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 문법책에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파트를 피시면 각각의 동사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그 동사의 목록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문법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다는 것은 또 뭘로 쓰였다는 거냐면 여러분 보어죠. 보어. 보어는 여러분 보어도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좀 뺄게요. 뭐랑 뭐가 있어요? 하나는 주격보호가 있죠? 주격보호는 이 형식에서 비동사류, 그렇죠? 또는 비컴동사, 비동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비동사류, 영화에서는 링킹벌브라고도 하는데 그 비동사류의 동사들, 그 뒤에 이제 쓰이는 보어죠. 그게 거기에 투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목적격보호가 있죠? 예, 목적격보호. 목적격보호로 목적어 다음에 그 목적어를 보충설명해주는 표현으로 투부정사를 또 취하는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원트가 있죠? 원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사람이 요거 하는 것을 주어가 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목적보호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도 우리가 나중에 따로 목록을 우리가 보면서 외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 동사를 명사로 만들거나 또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거나 동사를 부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요 준동사라고도 해요. 준동사 즉, 동사가 변형되어서 동사에 준하는 녀석이다. 이 투부정사는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었지만 그 투부정사가 사용되는 자기 구 내에서는 자기 프레이즈 내에서는 동사의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문장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 말고도 동사가 변형된 이 준동사 형태는 뭐가 있습니까? 동명사도 있고 분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도 하는데 이 준동사는 동사를 타품사 즉,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쉽죠? 1번은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투노원셀프예요. 그쵸?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해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죠? 그럴 땐 단수 취급이니까 아가 아니라 이즈를 쓰는 겁니다.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나는 원하죠? 자, 목적으로써 투부정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쵸? 내가 원하는데 뭐하기를 원해요? 바로 너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죠. 원트 말고도 이렇게 투부정사를 바로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뭐가 있어요? 플랜 같은 거 있죠? 플랜이 있고 위시 그쵸? 위시 그리고 뭐 호프 같은 거 그쵸? 그리고 디사이드 같은 거 이거 다 문법 책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동사 다음에 바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그쵸? 그러한 동사들 목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This book's goal이에요. 이 책의 목표 또는 목적이죠? 자, 그게 뭐예요? 비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뒤에는 뭐예요? 주격보호가 오는 자리죠? 주격보호로서 투부정사 To help 그런데 이 투부정사가 왔는데 얘는 지금 명사잖아요. 이 투부정사는 그런데 이 투부정사가 이끄는 자기 구 내에서는 얘가 계속해서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헬프가 또 목적어 You를 취했죠? 그리고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Help You Learn English 라고 이 헬프의 동사 용래가 그대로 투부정사가 되었을 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돕는 것이 뭐예요? 이 책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보시면은 사랑을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게 주어네요. 그리고 이게 주어고 뒤에 동사 이즈가 왔습니다. 그쵸?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쵸? 여기서 주어로 쓰인 겁니다. 투부정사가 자, 4번 보시면은 To wash your hands 너의 손을 씻는 거예요. 뭐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너의 손을 씻는 것은 이것도 주어로 쓰였죠. 예, is a good habit 좋은 습관이다. 6번도요. To be a ways on time이죠. 항상 제 시간에 오는 것은 그쵸? 예, is one of the duties 의무들 중에 하나죠. 뭐에 대한 의무예요? 신사의 의무들 중에 하나이다. 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시면은 칠드런이죠. 칠드런이 fear 두려워하는데 이 fear은요.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얘기는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둠 속에서 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어둠 속을 가는 거. 그쵸? 어둠 속을 걷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도 있겠고 어둠 속에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그 다음에 cannot afford 투부정사는 수거죠. 이거는 잘 알아두세요. 뭐뭐 할 여유가 없다죠. 뭐뭐 할 여유가 없다죠. 예. 여유가 없다. 자, 그런데 이 투부정사가 해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뒤에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죠. 여기서 이 아이들은 동사로 쓰인 거고 이게 자동사로 빈둥거리다 의 뜻이 있죠. 빈둥거리다. 해석하면 너가 빈둥거리게 할 여유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너가 빈둥거리게 할 여유가 없다. 자, 9번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아까 제가 어떤 거 이야기했습니까? 전치사로 쓰인 but 뒤에서는 투부정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죠. There was nothing for it. 그쵸? 뜻이 뭐예요? 포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없다. 즉, 포기할 수밖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10번입니다. To know him 이에요. 그를 아는 것은 어떻다? He is to like him. 그를 좋아하는 거다. 그쵸? 자, 11번입니다. The business over host죠. 주인이죠. 호스트는 주인의 일이 주인의 일이 뭐예요? He is to make 만드는 거죠. 뭘 만들어요? Make는 O형식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오는 거죠. 그의 손님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As as possible 툴이죠.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가능한 한 편안하게 그의 손님들을 만드는 것이 주인의 business입니다. 자, 12번의 이 expect 같은 경우는요.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투부 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합니다. 나는 기대하죠. 그가 뭐 하기를 도착하기를 여기에 this evening 하면 오늘 저녁이죠. 이거는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이제 우리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투노우 썸띵 이에요. 썸띵 그쵸? 투노우 썸띵 오브 에브리띵 이죠. 모든 것 중에서 썸띵을 안다는 얘기는 다소 약간 안다는 얘기죠. 얼마간 아는 거죠. 얼마간 그쵸? 모든 것에서 약간을 아는 것 그리고 투노우 에브리띵 오브 썸띵 무언가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 그쵸? 하나는 모든 것 중에서 약간 아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것 중에서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기가 지금 다 주어입니다. 그쵸? 예,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이즈가 온 거예요. 동사가 이즈 디 아이디얼 이상이래요. 뭐의 이상입니까? 완벽한 교육의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야기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에서 약감만 아는 거죠? 자, 이거는 주죠. 뭘 줘요? 넓은 일반적 교양을 주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양하게 많이 얕게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말까지 잘하면 되게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깊이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것들 중에서 너무 얕지는 않아도 그래도 다양한 정보를 얼마 정도 다소간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삶을 사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세컨드는 뭐죠? 어떤 것, 그쵸? 특정한 무언가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박사학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PhD, 그쵸? 예, 그쵸? 이 박사학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학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박사학이 가지신 분들은 특히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자기가 자기가 공부한 박사 노무음 내용밖에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에는 과정 자체가 코스웍이 있어요. 코스웍. 그래갖고 이제 미국은 박사도 한 5년 5년 미국 그 미국 현지인이 한 4년 반 5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인은 외국에서 박사하면 코스웍이라고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종합시험을 또 합격해야 돼. 그런 다음에 논문을 쓰기 시작해요. 야, 그러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박사하면 석사 1, 2년 포함하면 한 10년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가면. 그런데 이제 영국 가시는 분들은 신기한 게 박사를 막 3년 안에 그냥 다 끝내요. 대부분이.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코스웍이 없고 그냥 가자마자 논문을 쓰더라고요. 가자마자 논문을 쓰고 논문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교수도 별로 안 만나. 지도교수도 한 두 번, 세 번 만나고서 말던데 그냥 자기가 글 열심히 잘 써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박사님들은 이 스페셜라이즈드 스페셜라이즈드는 전문화된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여기 지금 익스퍼트가 전문적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셜라이즈드는 숙련된 그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죠. 숙련된 전문 지식을 주는 거죠. 그 두 번째 학습 방법 무언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빠짐없이 공부하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1번 이 정도로 2번 보시면 더 unattainable 니스 에요. attain은 얻다죠. 여러분 여기 attain은 그렇죠? 그런데 attain able 이니까 얻을 수 있는 이죠. 그런데 얻이 붙었으니까 얻을 수 없는 이죠. 그런데 또 뒤에 명사 전문 니스가 붙었으니까 뭐가 돼요? 얻을 수 없음 이 단어는 얻을 수 없음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단어는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만 외우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이 안에 있는 attain만 외우면 되죠. attain만 얻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접두어와 그리고 여러 전미어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nattainable 니스 하게 되면 이거는 얻을 수 없음 입니다. 자 어떤 하나의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is never a reason 이유가 아니래요. 뭐에 대한 이유예요? seizing 멈추는 거죠. to desire it 그것을 갈망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내가 얻을 수 없다고 해서 그래 내가 그거 못 얻으니까 이제 그냥 갈망하지 않을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자 오히려 반대로 예요. 반대로 반대로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것은 뭐예요? 무언가 얻을 수 없다는 거 그거죠. 그것은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죠. 심지어는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투부정사 나열되고 있는 거죠. 만드는 경향이 있죠. to create 창조하다 이듯도 있지만 만들다 이듯도 있죠. 뭘 만들어요? desire 갈망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무언가를 얻을 수 없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뭐 하려는 갈망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려는 갈망 즉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자 하는 그 갈망 자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두 개가 이야기 됐으니까 아가 된 거죠. 동사가 아 often increased 이게 증가되어져요. 뭐에 의해서? 그들의 죽음에 의해서 그렇죠?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들을 더 보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그 애정어린 마음들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퍼스트 오브 월이에요. 무엇보다도 a good conversational list죠? conversational 리스트는 이것도 외우면 되는 단어예요? 안 되는 단어예요?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죠. conversation 하면 뭐예요? 예 그러면은 대화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IST는 이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화를 잘하거나 대화를 좋아하는 그렇죠?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AL은 이제 이건 형용사 점미어고 자 그래서 좋은 그러한 이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고 있대요. 뭐를 알고 있습니까? What to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We are bored 지루해 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지루함을 받아요? My people 인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후 이하의 내용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who who go on and on talking about their health troubles and domestic matters 그러니까 go on and ing 하게 되면 계속해서 뭐뭐하다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들의 건강 또 그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domestic matters 그러니까 집안일이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남의 집 집안일에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는 사람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a sure way 확실한 방법 어떤 확실한 방법입니까? to avoid being a bore 여기서 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지루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지겨운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피하고자 피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죠. 이 avoid 는요 뒤에 이렇게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want to plan wish decide promise 이런 단어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avoid quit finish 그쵸? postpone 이런 단어들은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해요. 이거는 아마 뒤에서도 계속해서 이 책에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지루한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이게 주어져 is to talk to others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뭐에 대해서 말을 해요? about what interest them 그들을 그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 그쵸? 그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닙니까? 나시죠? 뭐가 아니라 바로 about what interest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재밌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되셨죠? 예 자 4번 가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쵸? 에이브람 링컨 자 링컨이 전형적인 아메리칸이었죠. 그쵸? 자 인 더 팩트 되시죠? 네 that year라는 사실에서 가 되겠습니다. that year라는 사실에서 이 대절이 동격의 대시죠? 자 그런데 이제 문장을 제가 한번 쭉 스캐닝 해보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인 더 팩트 다음에 이 동격의 대절이 지금 나열이 되고 있네요. that 보이시죠? 예 여기 제가 밑줄을 쳐놓을게요. 예 이렇게 that이 있고요. 요거 그리고 또 이렇게 that이 있어요. 그쵸? 예 이게 다 인 더 팩트 that에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that이 이렇게 쭉 있죠. 그쵸? 예 또 that이 있고 여기다 또 제가 박스 칠게요. 그리고 또 that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인 더 팩트 that에서 이 동격의 대절이 지금 4개가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4가지 사실에서 링컨은 전형적으로 이 타이피컬 아메리칸 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어떤 거예요? 그가 그가 링컨이 sprang from 몸으로부터 용수철처럼 튀어나온 거죠. 뭐로부터? 더 메시스 오브 피플 이에요. 메시스는 더 붙이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복수를 이해했었으면 이게 대중이죠. 대중 사람들의 대중으로부터 나왔어요. 어떤 귀족계층이 아닙니다. 링컨은 대중으로부터 그렇게 나온 대중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he remained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쵸? 가로 묶어줘야겠죠. remain의 보어가 a man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으로 남아있죠. 어떤 사람? 국민의 사람 또는 백성의 사람이 됩니다. 뭐를 통해서? 그의 전체 생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주된 열망이 뭡니까? was to be in a cold with 죠. be in a cold with 는 뭐뭐와 일치하는 거죠. 바로 신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일치합니다. 국민의 국민의 신념과 바람과 일치하는 것이 그의 주된 갈망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그는 never fail to 여러분 그냥 fail to는 하지 못하다죠. 그런데 never fail to는 뜻이 정반대가 되겠죠. fail to가 하지 못하다인데 never가 붙으면 기필코 뭐뭐하다예요. 기필코 뭐뭐하다 반드시 뭐뭐하다입니다. 그는 반드시 신뢰를 하죠. trust in 그 백성들을 또는 국민들을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의존하죠. rely on 그쵸? 어디에 의존해요? 그 국민들의 지지에 의존을 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링컨은 전형적인 아메리칸이다. 자 요정도로 이제 하겠습니다. 요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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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